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G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 세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G세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G를 Z라고 발음을 해서 DMZ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DMZ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Z라고 불렀던 G와 EFG 할 때 G가 발음하기가 정말 힘들고 서양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거의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Z는 G, EFG 할 때 G는 G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G와 같은 발음으로 EFG는 G라고 발음하고 Z는 G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방식에 의해서 발음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알파벳 G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아니 많이 없다기보다도 거의 없으니까 헷갈리거나 하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G세대는 약 15세부터 2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G세대를 주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머스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의 중간에 있는 세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G세대는 휴대폰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정보에 민감하고 또 많은 정보를 손에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작지만은 세상 물정의 밝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 G세대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설문을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45.6%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24.6%로서 합계는 70.3%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한 사람들은 15.9%였고 매우 신뢰를 한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8.9%로서 합계는 20.8%였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0.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표본은 그 정도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52.2%였고 거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26.4%였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78.6%의 응답자가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8.7%였고 매우 신뢰한다고 답변을 한 사람들은 2.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신뢰한 사람들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78.6% 그러니까 거의 80%가 개신교라는 종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71.5%고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작 1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과 호감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체 설문조사 표본 중에서 10%만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고 또 호감이 없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개신교 종교에 대한 본질과 사명감에 대한 상실을 꼽았는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31.6%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또 호감이 없는 사람 중에서 개신교도들이 본질을 망각하고 사명감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언행의 불일치가 29.6%고 개신교인들이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이 21.7%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신교를 개인의 종교로 가질 의향이 있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답변이 62.8%였고 단순히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82.6%의 답변자들이 앞으로 개신교인이 전혀 될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12%의 답변자만 앞으로 개신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들에게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이 과연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팽창을 지향하고 물질만능주의로 교회가 지향하고 있다는 답변이 26.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 사람들이 17.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16.5%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5.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사조직인 것처럼 흘러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6.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면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는 이야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회 우선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반성을 늘 합니다. 살아온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실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지 저희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했던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10배, 20배, 100배나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집사람도 아버지를 위해서 늘 반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실 국은 주로 사다 드렸지만 반찬은 집사람이 늘 준비를 했고 또 제가 직장 다니는 초창기에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제 월급의 10%를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수입이 많아지니까 10%를 드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용돈을 드렸고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오래 이야기를 하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한 것은 제 사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다든지 제가 차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또 집을 큰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늘 하고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치 기적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말할 때는 그다지 현실성도 없고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아버지한테 그야말로 하얀 거짓말로 아버지 제가 뭐를 사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꼭 그것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이를 악물고 마음 먹고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의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쓸데없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에게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또 댓글에다가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절대 목사에게는 질타를 한다든지 또는 목사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마치 첨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목사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목사를 잘 모셔야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부모에게 교회의 11조를 내고 또 다른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부모에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돈을 드리고 교회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들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교육시키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우선에서 교회를 섬기라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보다 교회에 돈을 더 많이 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라든지 그리고 부모님 말고라도 우리의 이웃은 정말 옆에 사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이웃이지만 나 말고 집사람이나 또는 자식들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모두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남매에게 잘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에게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목사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는 대들어도 되지만은 목사에게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하면 되지 않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목사님을 꾸짖고 남으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병신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목사를 나무라지 못하고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신이 썩은 것이고 그 이전의 1세대 목사들은 그야말로 도둑놈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목사나 교회가 없었다면 개신교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본전치기에서 반은 개신교를 싫어하고 반은 개신교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70%나 80%가 되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고 호감을 갖지 않는 이런 현상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탄이 만든 것도 아니고 가톨릭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쑥떡거려서 만든 통계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게 만든 것은 개신교 신자이고 또 개신교 신자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목사들이고 또 교회라는 집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